어제 2월 4일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0시 34분에 규모 3.6의 지진과 오전 새벽 2시 23분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9년에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의 군발 지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에연 앞바다에서 2019년 7월 28일 새벽 3시 37분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이상진역이었습니다. 발생지역은 미에연이었으나 진동은 동북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지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시마에서도 진도오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3월에도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중앙구 조선단층대 주변에서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9월 말에도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10월 초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 지진 발생 몇 개월 후에의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규슈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호카이도 구시로와파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1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호카이도의 구시로, 너무로 지역은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정부도 쿠리레구 거대 지진에 대한 경고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2021년 4월 도카라일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호카이도의 히다카, 너무로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니가타에서의 규모 2.5의 지진과 이시가와현에서의 규모 3.1의 지진은 최근 지진이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2007년에 이시가와현 노도반도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강진이 세트로 발생을 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슈 휴가나다에서 어제 2월 4일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3.9와 3.4 두 번의 지진입니다. 최근 규슈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4일 규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에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나다에서 어제도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규슈의 아마쿠사에역과 휴가나다에역의 지진으로 중간에 구마모토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슈 사쿠라지만은 최근 계속하여 대폭발을 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0일에 규모 2.9의 지진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휴가나다 와카야마 이바라키 3곳에서 이틀 연속 지진이 일어났고 와카야마 이바라키에서 진도 3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와카야마 근처의 나라현에서도 하루에 3번씩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난카이트로프보다 먼저 지진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되는 와카야마현과 기이수도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와카야마현의 기이수도에서 작년 12월에 진도우역의 강진도 있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2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이브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과테말라의 산티아고이토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콜롬비아의 네발도 데일 루이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에콰도르 산게이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페루의 사반카여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칠회의 네바도스 데치안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